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근무 중인 허우도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말드름을 극복하는 방법, 말드름 극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말드름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약 1% 내외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혹은 꼭 본인이 말드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장 상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면접 때, 발표하는 상황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말드름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본 적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왜 말을 더듬고 또 병리적으로 말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일단 말드름의 정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드름이라는 것은 유창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별다른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말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호의 흐름이라는 것이 유창하게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말드름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그러한 깨짐으로 인해서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고 그 깨짐이 주위를 끌게 될 때, 주위를 끔으로써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드름으로 인해서 유창성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드름은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1%에는 인종, 문화, 혹은 기원전 시대에도 말드름 어떤 벽화의 몸에는 말드름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문명과 단절된 그런 원주민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분들에게 말드름에 관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 문명과 단절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말드름 든 사람들이 그 원주민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드름은 여러 가지 요인과 상관없이 출연율이 1%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이런 말드름의 성비는 약 4대 1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그런 부담감이 가중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혹은 위전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여러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비해서 발달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러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드름 안에서도 여러분들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나눠볼 주제는 발달성이라는 말드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발달성 외에도 우리가 신경인성 말드름 그리고 시민성 말드름이라는 그 말드름에 어떠한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발달성 말드름에 비해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발달성 말드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성 말드름은 약 2에서 6세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요 2에서 6세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말을 더듬게 되었어요? 라고 그 임상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와요 이웃집 아저씨가 말을 더듬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더듬다가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었다 이런 분도 있고요 혹은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학창시절 때 발표하다가 우연치 않게 말을 더듬었는데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때 이후로 말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었고 말드름이 심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말드름의 참 원인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드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까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말드름의 외현적인 특징으로는 핵심 행동과 수반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핵심 행동이라는 것은 반복 그리고 연장 그리고 막힘입니다 반복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단어 전체 반복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 학교 학교에 갔어 이러한 부분들 학교를 제가 반복을 했죠 이러한 단어를 전체 반복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단어 부분 반복이라고 하면은 나는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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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이렇게 부분 어떤 단어의 한 부분을 한 음이나 음절을 더듬는 그러한 현상을 단어 부분 반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은 나는 학교에 갔어 이렇게 말을 0.5초 이상 길게 끄는 그런 형태를 연장으로 분류를 하고요. 막힘은 나는 학교에 갔어 이렇게 후두나 성대에 불수의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져서 말을 막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외에도 물론 말드듬의 형태를 좀 더 다양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미완성구, 쉼, 삽입어, 간투사, 음어 있잖아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말에 중간중간에 삽입하거나 혹은 쉼,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비유창한 말드듬 안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상적인 비유창성으로 우리가 흔히 말드듬는 분들을 평가할 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말드듬 형태로 봐요. 저희가 이제 언어치료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말드듬 형태는 반복, 반복 안에서도 단어 전체 반복과 부분 반복, 그리고 연장과 막힘 이런 형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말드듬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반복, 연장, 막힘의 빈도수와 이러한 유형들의 빈도수와 더듬는 음절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드듬의 핵심 행동이라고 분류를 해요. 실제적인 말드듬 행동이죠. 그리고 말드듬의 수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드듬의 어떤 수반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음공포, 단어공포, 상황공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드듬을 좀 심하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음공포라고 하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어 라는 문장을 말을 할 때요. 히의자에서 미리 더듬을 것 같아요. 이런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공포는 마찬가지 학교라는 단어에서 더듬을 것 같다라는 공포심을 말을 할 때 느끼는 거고요. 상황공포는 발표할 때 어떤 긴장감을 심하게 느낀다는, 공포감을 느낀다는지 직장 상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황공포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 말드듬과 말드듬으로 분류를 할 수 없지만은 말드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드듬의 특징 안에 이런 수반 행동도 넣어요. 그리고 2차 행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도피 행동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말드듬의 도피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힐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성대의 힘이 강하게 가해졌을 때 무릎을 구른다거나 무릎을 친다거나 앞면을 찌푸린다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그 막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도피 행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회피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피 행동이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인사를 하고 스몰 토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말을 더듬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혹은 말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서 더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저기 있는 그 능금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말한다든지. 뭐 정류장을 버스 타는 곳.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피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이러한 도피 및 회피 행동은 사실 말드름을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드름의 외현적인 특징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드름의 내면적인 특징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러한 말드름으로 인해서 말드름 말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고심을 좀 심하게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말드름으로 인해서 많이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 의사호통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뭐 면접 볼 때라든지 많이 당황한다든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내면적인 불안, 초조 혹은 우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어치료사들이 말드름을 평가할 때 말드름의 외현적인 평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복, 연장, 막힘에 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말드름는 분들의 성인분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내면적인 평가도 함께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내면적인 특징들이 말드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말드름을 극복하는 데는 말드름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상담을 할 때 말드름에 관해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부담감이 적은 분도 계시고 큰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 타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긴장감을 느끼는 정도는 우리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긴장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접근하는 것도 많이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말드름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상황에 관해서 자꾸 회피하는 그러한 방책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또 그러한 회피 방책들로 인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발살바 말드름 치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드름에 빠져드는 그리고 말드름이 나의 삶을 이렇게 끄잡아 내리는 이러한 악순환적인 상황을 사이클로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말드름에 관해서 말드름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어? 시의자에서 더듬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돼요. 나 오늘 사과 먹었어. 라는 문장에서 시의자에서 더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줍니다. 나 오늘 그 이런 식으로 성대 혹은 복부 근육 이런 후두 근육 이런 부분들에 힘을 줘요. 힘을 주면서 그 막힘과 말드름을 깨부수기 위해서 많은 힘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히려 성대를 더 경지시켜서 오히려 더 막힘이 심하게 되고 또 말드름으로 인해서 구혈창성에 깨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말은 힘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말을 할 때마다 말드듬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런 말드듬 때문에 말에 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적겠죠. 그러면서 자꾸 회피, 도피 및 회피 방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말에 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게 돼요. 사이클처럼 순환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깨부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부수는지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드듬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뭔가요? 혹은 우리 아이가 말을 더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이런 부분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말드듬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드듬은 부모님의 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진단기일로 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동이 언어발달기에서 말을 한 번쯤은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게 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민감한 귀를 가졌으면은 그 아이의 말드듬이 거슬리게 되고 아이에게 이제 야단이나 혹은 말을 계속 반복시키는 그러한 부담감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하는데 부담감이 생기고 말을 점점 의식하게 되어서 말드듬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이론도 있어요. 또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게 되죠. 말을 안 더듬으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더듬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네 라는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말드듬이 심해지는 그러한 이론도 있고요. 또 그러한 경험들이 또 반복되면서 말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인식 이 인식 때문에 또 말드듬이 심해진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학적인 원인 피드백 시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실제 일란성쌍생아 이란성쌍생아 그 말드듬 형제간의 일치율을 보면요. 그 일란성쌍둥이의 말드듬 밀치율은 약 77% 이란성쌍둥이의 말드듬 밀치율은 약 32%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일반 형제자매의 말드듬 밀치율은 약 20% 정도로 나옵니다.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일치할수록 말드듬도 일치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란성쌍생아의 경우에는 서로 유전적인 요인이 동일하죠. 그런데 만약 말드듬이 유전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일란성쌍생아의 말드듬 일치율은 100%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런 일란성쌍둥이더라도 한 명이 말을 더듬고 또 다른 한 명이 말을 안 더듬을 확률도 23%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드듬은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도 말드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말드듬을 치료하는 우리 언어치료사들 그리고 행동치료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드듬은 환경적인 조절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말드듬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이의 말드듬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드듬 아동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중에 조금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내가 아이에게 야단을 많이 쳐서 혹은 어떻게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한 행동 때문에 아이가 말을 더듬진 않는지 이런 죄책감을 가지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드듬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을 만나셔서 올바로 말드듬에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드듬은 다 차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말드듬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가에게 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드듬은 꾸준한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임상현장에서 겪었던 많은 분들 중에서 말드듬을 극복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말드듬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말드듬을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절대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를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드듬이라는 것이 3개월치로 받고 혹은 6개월치로 받고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츰차츰 좋아지는데 좋아졌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또 말드듬이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드듬이 좋아지다가 또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심해질 때도 있고요.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서서히 말드듬 행동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년단위가 되면서 말드듬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바른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말드듬 극복에 조금 가까이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드듬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꾸준함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로 치료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드듬 치료법은 크게 현재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유창성 형성법 이라는 치료법과 말드듬 수정법 이라는 두 가지 치료법으로 나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큰 흐름 이외에도 인지적 치료 접근법 혹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요한 두 가지 흐름으로 유창성 형성법과 말드듬 수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창성 형성법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 가위 사과 가방 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죠.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점차적으로 단어를 연습하다가 그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서 2문장 3문장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단위들 점차 늘려나가면서 말을 안 더듬는 쉬운 단계부터 해서 이제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면서 말드듬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혹은 말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말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말을 하도록 연습하다가 말을 안 더듬으면 점차적으로 말속도를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안 더듬도록 만드는 그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유창성 형성법 입니다 네 말드름 수정법 어 말드름 수정법 은요 말 더듬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법 에서는 다만 말 더듬는데 힘들게 더듬지 말고 쉽게 더듬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말드름 수정법 의 목표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창성 형성법 과는 좀 차이가 있죠 유창성 형성법 에서는 말을 더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데 말드름 수정법 에서는 말을 쉽게 더듬을 수 있도록 쉽게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돼요 이 두 가지 말드름 치료법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부분이 말을 더듬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사람마다 그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드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극복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보기를 공고를 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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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